제발 걸려라 제발 걸려라 자, 형! 형! 신랑나? 형! 대답 안 했어! 대답 안 했어! 와, 대박! 진짜! 휘둘지 마, 휘둘지 마 그래, 대답 안 했어 앉아 형! 그래 얘는 알고 있네, 그러면 알고 있네, 자기 거 이거 바꿔야겠다 빨리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카오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? 카오는 자인이를 미워하는 척하지만 좋아한다 아니다 이게 지진이 나오면 정말 이 형은 좋아하는 거죠? 좋아하는 거죠? 아니라고? 자인이 좋아하네요 뭐야, 자인이 인기 많네 야,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왜 다들 금지 여량 상관없는 거래 야, 뭐야 이거? 많이 아파? 야, 뭐가 찔렀어? 약간 찌릿찌릿하지? 뭐야? 어? 어? 저기요 자, 오세요 언제 얘기했어, 근데? 야,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야,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야,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막연식 멤버 중에서 어 음…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, 눌러 여기서 거짓나오면 진짜 웃긴 거 같아. 없지. 없지. 와, 나 틀릴 거 같아. 진짜. 결국은.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온 거야? 야, 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? 한 번 해보자, 한 번 해보자. 야, 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? 한 번 해보자, 한 번 해보자. 이거 너무 궁금하다. 자, 한 번 해보자. 넌 그러면 나오면 넌 나쁜 놈 되는 거야, 그냥? 자, 싫어하는 사람 있다, 없다. 싫어하는 사람 있다, 없다. 야. 끝에만 되고 있는 거 봐. 에이. 어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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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아, 맞다. 내가 보냈지. 아, 또 뭐라는 거야. 어, 나 안해? 하지마 하지마